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셀토리 ASMR입니다. 길에서 저랑 엄청 지난 친구가 유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하는 걸 알고서 친구가 이것저것을 많이 담아서 택배로 보내줬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봐봐. 제가 주소는 원래 바로바로 돼서 버리는데 뭐랄까 좀 너무 감동이라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있어요. 친구가 이렇게 필기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솜사탕인데 사실 오자마자 이것부터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영상 찍으려고 엄청 참았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달달한 딸기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같이 먹어요. 맛있다. 아래봅젤리 유니콤 웃기게 생겼다. 이거는 만들어 먹으라는 것 같은데 다 영어예요. 노답 젤리 엄청 잘 떠지게 생겼다. 짜 맛있어요. 이런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과자 거기에서도 파나? 이거 진짜 강추 초코 안에 초코가 찼어요. 초코드 진짜 달아. 너무 맛있어.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입술과 사과가 합친 것 같아. 단새 단새 알죠? 달콤하고 새콤해요. 달콤하고 새콤해요. 달콤하고 새콤해요. 그냥 색만 다르고 맛은 똑같은 것 같아요. 되게 달기보다는 새콤해요. 저는 딱이에요. 단거보다 신거 좋아하거든요. 빨간색이 빨간색이 들어가서 약간 제리맛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빨간색이 들어가서 약간 제리맛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신거좋아요. 아쉬워. 딱히 제리맛이나 맛이 색깔별로 달아진 않네요. 고아코토랑 비슷하다. 고아코토랑 비슷하다. 복숭아 맛이 나는데 쫀독쫀독해요. 얘는 궁금한데 특히 약간 겁나네. 과대포장의 실체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없어요.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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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ast percje. 알아서. 다져. 잘 bonus해요. 알아라. easospirline. 그와á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거긴 해요. 사탕에다가 찍어먹는 건데 여기 다른 게 사탕이 없을 뿐이지 그 가루만 12개가 지금 칠해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그 간초. 간초 느낌이네. 우리나라 간초. 간초. 문양이 다 달라요. 안에는 밀크초코. 무슨 색깔인 거 같아요? 근데 흰색이에요. 이거 뭐. 이게 바깥에 포장지만은 핑크색인 거고 안에 내역물은 다리색이에요. 이거. 이거. 대박. 제일 맛있다.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과일맛이. 알아서 해석하시고. 우와. 아나안. Beit. 구독자 좋아요. 이거 진짜 맛있다 프레찔 엄청 크죠? 이게 독일에서 온 거라서 무너져서 그렇지 이래요 진짜 이렇게 큰 프레찔은 처음이에요 음 진짜 이 프루젤리랑 이 프레찔이 진짜 너무 멋있다 이 프레찔은 너도 말고 널도 말고 너무 고소해요 완벽한 과자야 달고 짜고 답답하고 그런게 아니라 고소해 고소한데 여기 붙어있는게 다 소금이에요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입심심할때 먹기 제일 좋은 과자 같아요 지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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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 이거 눅 여러분 리뷰를 거의 다 한거같은데 엄청 달고 엄청 차고 엄청 식고 이런 젤리는 없었어요 다 무난무난하니 먹기좋은 젤리들이었어요 이 과자는 강력추천이에요 예지야 선물 고마워 다음에 또 부탁해 이제 친구가 곧있으면 독일갈건데 잘해낼거라 믿고 덕분에 영상 찍을수있게 됐어 갑자기 영상편지같은데 지하도일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사람들많이 만나서 행복한 추억사길 바래 저도 영상 너무 재밌게 잘찍었구요 이것저것 다양한 젤리들 먹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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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